아 해소 아이엔 다시 요격장 포인트에서 홍보를 하나 달고 좀 반탄을 태워서 조금 보내 볼게요 지금 근처에도 없는 것 같고 조금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아예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생선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니까 지금 입지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처음에 왔을 때는 토를 좀 크게 달고 탐색을 좀 해야 됩니다 아 얘네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고 그쪽에서 입지를 그 모여 있는 데가 어디고 깊이가 어느 정도 어디 어느 깊이에서 입지를 하는지 지금 뽕돌을 달지 않고 여기저기 해봤는데 그 위치를 못 찾았단 말이에요 이제 깊이를 한 번 더 체크하기 위해서 뽕돌을 달고 다시 가까이도 한번 해보고 멀리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볼 겁니다 수심이 깊은 지역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 밑에 가라앉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먹여 활동을 안하고 뭐 은신 피해 있기 위해서 그 바위와 사이에 숨어 있는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같은 경우는 그런 포인트 같은 경우는 바위 있는 데까지 어차피 목줄을 내려야 되지 그 입지를 봤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여기는 제가 수심이 깊은 지역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조금 봤든가 할 거 아니야 기분이 진정한 것 같더라구요 어떻게 이렇게 좋지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될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날씨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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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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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갔는데도 길이 없네. 이렇게 멀리에서 입질이 올 때는 챔지를 좀 세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합사가 인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구라 좀 더 보태서 한 50m 에서 70m 사이만큼 늘어뜨렸는데 다시 입질이 없어서 주겠습니다. 물속 시야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한 30cm 정도 가라앉혀 있었거든요. 가라앉혀 있다가 제가 또 이렇게 살짝 견제를 하니까 톡톡거리면서 다시 뜨는데 그건 입질이었어요. 입질이 없고 여기서 만약에 또 입질을 받는다면 이제 또 조금 더 뒀다가 한 30cm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한 50cm 이상 쭉 내려가면 그때 좀 견제를 하고 30cm 내려갔을 때 견제했을 때 뱉었으니까 좀 더 내려갔을 때 견제를 하고 이렇게 잡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황에 따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타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 같은 것도 좀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야 항상 요때 챔질 하면 항상 이렇게 그런 고정관념은 없어요. 시대가 변하고 낚싯대도 변하고 릴도 변하고 고기들도 생각을 합니다. 학습을 하고 학습을 하고 싶은데요. 학습을 하고 예측하는 거군요. 학습시장에서 하는 거군요. 학습을 하고 여기 쌓여서 학습을 하고 있어요. 학습을 하고싫고 학습을 하고싶은 데스탄 패널을 하고 이중니다. 다시 지긋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긋이 견제를 늘어진 줄을 일단 살짝 팽팽하게 하고 너무 또 빨리 견제하면 안 되고 대를 살짝 들어서 생선으로 하여금 지금 안 먹으면 이 미끼는 흘러서 다른 데로 간다 이런 식으로 약간 고채는거죠 생선을 하여금 쿡! 걸어 으아아아아아악 쒸 나와라 쒸 잡았어 깊은 데에서 아직도 티가 안보여 와 드랙이 풀려야 됩니다 애들이 힘쓸 때는 드랙이 풀려야 돼요 그리고 생선 사이즈마다 드랙을 조절을 하셔야 돼 조절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선 사이즈마다 조절을 하셔야 돼요 블랙이면 이만큼이면 된다 이건 아니에요 블랙도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는데 어떻게 된게 한 사이즈에 맞추면 어떡합니까 작은 놈은 작은 놈에 맞춰서 왜그냥 작은 놈은 야 그럼 작은 놈 그냥 올라오잖아 아니에요 목줄이 두꺼워도 입술이 터지면 어떡할 거야 바늘이랑 목줄이 튼튼하도 입술이 터지면 어떡할 거냐고 입술이 터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놈들은 큰 놈들보다 연약한 입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 잡을 때는 그런 애들에 맞게 드랙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블랙입니다 자 생선 확인 전엔